2013 슈퍼모델 선발도회 투어 이천상 참가 번호 16번 안의찬 축하드립니다 참가 번호 16번 안의찬 씨께는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슈퍼모델 카파상입니다 시상은 민복기 대표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13 슈퍼모델 선발대회 카파상입니다 참가 번호 3번 김유영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참가 번호 3번 김유영 씨께는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됩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제 1부에 단 한 개의 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아 이 모델이 될 것 같은데 라면서 마음 두리면서 보고 계실 텐데요 아직 상을 못 받으신 분들도 아직 2부에 많은 상이 남겨있으니까 그리고 영예 대상이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블랙야크 상입니다 시상은 블랙야크의 강태선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13 슈퍼모델 선발도의 블랙야크 상 참가 번호 15번 추아림 축하드립니다 네 참가 번호 15번 추아림 씨께는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수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2013 슈퍼모델 선발대회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슈퍼모델들의 매력발산 무대와 케이팝 가수들의 축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우 열기가 이렇게 뜨거워요 이번 무대는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분들의 축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섯 명의 납변 남자들 BAP의 무대입니다 역대적인 무대 또 버려져 우리 세상을 뒤집어 버릴 거야 다 미쳐버린 세상만 꿈을 거야 나 동가의 방향은 가면 자기 get out 누수를 봐도 전부 공공의 적이고 사이코패스들이 미쳐나기는 판이고 이건 문제와의 전쟁 똑같이 담가줄게 이 의미는 우린 말을 기억해 용서란 없어 우린 좀 I got a feeling 참을 수가 없어 give it up I got a feeling 네가 눈을 감는 나 너무 위험해 잘못 건드렸어 get away Because I'm concerned, dangerous I'm a bad man 어둡게 널 가져줄게 어쩜 번맥타운 내게 가지마 You got pleasure, king You got a feeling You got crazy discomfort, tidak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Your hand If you were talking You got it to complai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